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안녕하세요! K가스펠 시즌1의 마스코트 채유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K가스펠 시즌2가 시작되었어요! 와! 박수! 첫 번째, 메일로 접수하기! K가스펠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아래 보이는 공식 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끝! 두 번째, 카카오톡으로 지원하기! 플러스 친구에서 K가스펠과 친구를 맺은 뒤 채널 하단의 메뉴를 열어 간편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클릭! 구글 폼에 접속하여 모든 항목을 작성하면 지원 완료! 정말 쉽죠? 여기서 잠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영상도 함께 보내주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K가스펠 시즌2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k가스스! 이어서 오세요!